범죄가 이겨줘야지 우리같이 우리같은 팀이 되길거에요.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거든요. 오늘 지면 떨어질 팀은 많으니까 저희가 그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이기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번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항상 기록을 해왔고 있습니다. S급 선수 여력도 있고 패배하는 거에 대한 경우에서는 아예 생각한 적이 없어서 저희는 이미 결승만 바라보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